흔들거리며 후회하는 벌레 같아 골빛만 보면 죽을 죽은 사람이야 얼굴만 보면 괜찮다고 느끼겠지 아 모르겠지 나에 대해 조금 어두운 성향이라 생각해줘 근데 가끔은 밝은 햄도 있으니까 괜히 멀리 오는 중 하지만 하지만 또 다가와줘 꽉 길은 모습 맘에 들까 알고 싶지 않던 거슴의 낙자리를 타는 게 쥐니 늘 리아일리쉬 노랫만 가득히 가는데 생농농을 느끼지 않게 감추는 게 뭐 있으라고 적힌 바보 같은 대본 찢어버리고 싶어 하지만 하지만 어쩔 수 없단 말야 사랑받기 위해서 오늘도 농협 중이야 맘상뿐인 세상이라도 괜찮아 그리고 남자라로 국룡은 그리고 남자라로 국룡은 왜 남자보다는 카페인을 좋아한대 동상 반지를 도둑인 나도 몰라 어느 외툼도 미운의 죽인 꿈처럼 또 동상받고 집합하네 현재 활동 중이라도 30분 정도 틈을 줘야 해 좋아하는 사람에게 무심 한자 뿔 한자 되어야 하고 이 모습은 현실적 뒤를 내 맘까지 미치겠다 정말 유지한 역할 놀이 하지만 하지만 어쩔 수 없단 말야 사랑받고 싶지만 특별하지 못한 나는 저 때까지 조차 없으니 더더게 그래도 그래도 이런 내 모습까지 사랑받고 싶다 그래도 그래도 이런 내 모습까지 사랑받고 싶던 나밖에 없던 사들이 사랑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어 requie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